부산시가 여성가족부와 함께 제22회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대회를 개최합니다.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대회인 코인은 2001년부터 시작해 올해 22번째 개최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 행사로 전 세계 62개국 만여 명의 국내외 한인 여성이 함께 모여 소통 교류하는 장인데요. 이번 대회는 코인, 새롭게 온이다 라는 주제로 국내외 참가자들이 글로벌 여성 리더 포럼과 분야별 네트워킹 등이 진행됩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한인 여성 지도자와 차세대 여성 지도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